그룹 JYJ의 박유천이 오늘 비공개로 입소합니다. 박유천은 지난 26일 속사의 공식 SNS를 통해 아무리 자려 눈을 감아도 오늘은 마음이 감기질 않네요. 고맙습니다. 많이. 라는 글을 남겼는데요. 앞서 지난 25일에는 입소 전 마지막 팬미팅을 통해 항상 JYJ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. 잘 다녀오겠다며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. 한편 박유천은 이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소해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입니다.